마시도 써볼래? 아니, 나도 딸기 볼펜 만들거야 와우, 딸기 볼펜 완성! 마시토이 짜란, 방금 볼펜이에요 당근볼펜 만들어야지 짜잔, 똑같아 우와, 좋아, 이게 뭐야? 이거 당근볼펜 당근볼펜? 부럽다 좋아, 나도 이 당근볼펜 써볼래 안돼,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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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침! 당근볼펜 완성 오, 좋아 그림 많이 그르네 마슈 아까는 미안했어 이제 이 볼펜 써도 돼 괜찮아 나도 당근볼펜 있어 짜잔 에이, 이거 그냥 당근이잖아 에이, 이거 그냥 당근이잖아 너노논 이거 진짜 쓸 수 있어 봐봐 진짜 불펜이네 근데 내꺼는 날랑말랑하다 에이, 내꺼는 먹을 수도 있지롱 봐봐 우와, 신기하다 우와 우와 짠 당근볼펜 닮았지 닮았지 닮았다 짜잔 딸기볼펜도 있지롱 예이 마시고 써볼래? 아니 나도 딸기볼펜 만들거야 하자 오성 와우 스타베리 예이 네 와우 와우 예이 소아 여기 봐봐 짜잔 딸기 볼펜 자 짜잔 딸기 볼펜 짜잔 딸기 볼펜 나는 이것도 먹을 수 있어? 그럼 음 진짜 맛있어 먹구싶다 미안해 다 먹었어 너무해 7. 마스 혼자 하면 딸기 먹고 짜잔 난 불빛나는 파인애플 볼펜 있거든 짜잔 파인애플 완성 예이 소아 얘 파인애플 진짜 잘 그렸다 나도 파인애플 볼펜 만들어야지 짜잔 짜잔 뭐이 헤엑 친구들 예이 파인애플 볼펜 완성 이게 뭐야 그냥 파인애플이잖아 아니야 진짜 볼펜이야 쓸 수 있어 이거 봐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 이거 진짜 파인애플이잖아 내꺼는 불펜 또 놔 어 어 이거 안 됐네 짜잔 어 좋아 이게 뭐야 이거 파 볼펜 우와 친구들 파 모양이 돼 쏘진다 쏘진다 오 짜잔 우와 파 진짜 잘 그렸다 좋아 나도 파 볼펜 만들어야지 짜잔 자 여기에다가 오 완성 친구들 파 볼펜 예이 우와 비슷하다 그치 A B C D 좋아 혹시 너 그 파 볼펜 더 빛나 아니 이거 그냥 파 볼펜인데 헉 근데 내꺼는 먹을 수도 있다 진짜 어 봐봐 다 메워 내꺼 네 메워 메워 로르 아 어 하하하하 여기다 불펜이 더 좋네 부럽지 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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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이번에는 복숭아 불펜이에요 끝! 말랑말랑 말랑말랑 우와! 부럽다! 아! 나도 복숭아 볼펜 만드러 가야지! 이비! 복숭아 어디에 있지? 없어! 흠! 복숭아 없어! 좋아! 좋아! 나 복숭아 볼펜 뭐 만들었어! 좋아! 부럽다! 마수! 부러워? 응!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지! 짜잔! 뭐야! 공룡이다! 이거 그냥 공룡 볼펜이야! 오? 진짜 볼펜 있네? 우와! 신기하다! 마수! 내가 공룡 그리는 거 알려줄게! 좋아! 좋아! 친구들! 여기는 마수 공룡? 여기는 좋아 공룡이야! 누구께 더 잘 그렸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!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내가 더 잘 그렸어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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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